새 컴퓨터 설치하면 반드시 설치해야되는 프로그램 뭡니까? 요즘 신세대들은 이것만은 설치한다 그런게 있.. 있습니까? 요즘 신세대들이라면 이것만은 설치한다 아 스팀 당연히 있죠 스팀 됐지 지뢰찾기요 지뢰찾기 요즘 없어졌어 카카오톡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한다고? 카카오톡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한다고? 어 진짜? 카카오톡을? 왜? 모바일로 안하고? 아 카카오톡이 컴퓨터로 되는구나 아 어 어? 아 그거? 메신저처럼 하는 거? 아 썼지 썼지 나도 다 썼어? 아니 카카오톡 PC 다 쓰지 다.. 나도 아 그래 카카오톡 아 그래서 다들 타자가 빨랐구나 씨 나만 맨날 이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느린 줄 알았더니 아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카카오톡을 잘 안 쓰시나요? 아 나 원래 타자 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전화 한 통 하고 말지 그래서 나 타자 되게 단답해 그냥 네 그러면은 싸가지 없잖아 그래서 넷! 한 다음에 딱 이제 느낌표 감사합니다! 느낌표 어허허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지 아재가.. 아재가 나타났대 전화 세대라고 아재미 뿜뿜이래 아 전화.. 나 전화가 편하던데 이거.. 이거 치면 한 손가락으로 이거 타자 치다보면 한 손가락으로 이거 타자 치다보면 아무래도 손가락도 아프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여기 관절이 너무 아프거든 이걸로 한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딱 치다보면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한 손이죠? 한 손으로 쳐 야 이렇게 어떻게 채팅을 쳐 이거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데 아 이걸 이렇게 양손으로 칠 수가 있어요? 여기요! 여기 아재가 있네요! 어허허허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